네, 안녕하세요. 마이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ISO란 ISO의 단위, ISO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ISO는 앞서 설명드린 조리개나 셔터스피드보단 훨씬 간단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진의 3용소 중 마지막인 IS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ISO란 사진의 감도를 뜻하며 동일한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ISO를 높이면 사진이 밝아지고 ISO를 낮추면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ISO를 무조건 높이고 찍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ISO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노이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SO가 높아질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SO는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낮은 단위인 100부터 카메라 바디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4만, 8만, 확장감도로 10만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ISO가 높을수록 사진이 밝아지게 되며 선여도가 떨어지고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ISO가 낮을수록 사진이 선명해지고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빛이 많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ISO를 낮추고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빛이 확보되지 않은 밤이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질을 감수하고도 ISO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ISO는 어떤 상황에서 올려서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빛이 없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찍으려고 한다면 고양이는 가만히 써주지 않겠죠? 게다가 빛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빛과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ISO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밝은 빛이 있지 않는 한 ISO를 올려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셔터 스피드가 낮아지고 이때 ISO를 올리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되고 사진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ISO가 낮을 때 사진이 어두워지고 셔터 스피드가 낮아지고 사진의 품질이 좋아진다. ISO가 높을 때 사진이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고 사진의 품질이 떨어진다. 즉 노이즈가 생긴다. ISO를 높여하는 상황은 빛이 확보되지 않을 때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ISO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떤 상황에서 카메라의 설정값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